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번째 치킨 너무 맛있어요 랍스파게티 다시 간장과 같이 먹은 편의점이 좋고 너무 좋아요 정말 맛있어요 먼저 먹기좋아요 오늘의 영상은 정말 좋네요 저는 뼈에 맥주가 너무 좋아요 치즈볼 또다른 마늘에 넣으면 더 맛있네요 초콜릿은 역시 맛있네요 초콜릿은 더 맛있네요 치즈볼 치즈볼 아이스크림 꾸덕꾸덕 바삭바삭 1-2-3-3-4-4-5-5-5-5-5-5-5-5. 오돌뼈 풍뿌뿌뿌뿌뿌뿌 그쵸. 치즈볼 치즈볼 초콜릿 치즈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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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삭아삭 오징어가루 매콤하니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저는 마찬가지로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너무 맛있어서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너무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치즈베리맛 치즈볼 젤리 치즈볼 아삭아삭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여러분 고소하고 엄청 맛있어 이 맛은 정말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삭한 맛은 맛있어 초록색